옛부터 나주에는 글 꽤나 허는 사람, 소리 꽤나 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는데 그 중에 소리 맛깔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신청이라 불렀겠다. 이 신청에서 특출난 명창이 나왔는데 이름하야 김, 창, 환 명창이었다. 명창이 글쎄 흥보가 중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는 여정을 담은 소리를 만들었는데 그 소리가 제비 노정기라. 네, 오늘 이 제비 노정기가 만들어진 신청에서 제비가 되어 지지베베 주지베베 노래한 자라 거래한다. 흙은 벅차고, 해군 무릎쓰고, 거중에 높이 딱 두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엔 한평무안, 동쪽엔 화순 휘휘도라 남으로는 영암, 북으로는 광주광역시라 아이고, 고대다. 멀리서부터 날아왔더니 힘들어 죽겠구만 어디 쉴 곳을 한번 찾아볼까? 흐르는 영산과 물길 따라 흘러 역사의 소리 이어지는 곳 나주 신청의 머울고 흐르는 영산과 물길 따라 흘러 늘어지고 깡나주 품에 한숨 쉬었다가 아네 금강을 지나여 진산, 금성산을 넘어 나주 신청의 당도 안드로 펄펄 날아들어 들보의에 올라앉자 재미말로 운다 지지지지 주지 주지 똑지언지 운지 배요 단계가 돼 철지언지 은지 덕지 수지 차로 함지 표지 내 집예요 비 흐르는 영산과 물길 따라 흘러 역사의 소리 이어지는 곳 낮은 신청에 모으고 흐르는 영산과 불길 따라 흘러 어깨는 들썩 박수 가절로 노래하며 춤추네 지지지지 주지 주지 고지 엄지 우지 배요 짐지지 철지 엄지ď 엄지 던지 우지 차로 강진 조지 내리 배요 지지지 엄지 우지 배요 지지지 주지 엔지 우지 배요 난를난를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